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감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개인 일정상 비행기에 있다 보니까 해당 시간에 올리질 못했는데요 뭐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또 돌아오다 보니까 뭔가 좀 감회가 새롭네요 항상 이제 어떤 리프레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뭔가 좀 전환 뭔가 그동안 쓰던 뇌의 다른 부위를 쓰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더 나은 신박사의 또 채널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또 변곡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휴식이라 될까요 휴식만을 취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리프레쉬한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돌아왔고요 장 상황 자체는 일주일간 뭐 엄청난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발언이 나왔다는 거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시장의 반응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은행주들이 좀 세게 올렸고 또 컨택주들 뭐 화학 경기 민감 섹터 해운 뭐 조선 철강 뭐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그거 해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고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그리고 차액실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게 좀 불어닥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장세의 흐름 보면 업종불로 굉장히 차별화가 컸고 성장주보다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결국 이제 뭐 경기 회복된다는 그건데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왜 저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강하냐 이익의 상승폭이 성장주들보다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처참했고 경기 민감주가 올해는 성장주보다 뭐 그런 기저효과도 있고 급격하게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소비 회복이라든지 생산의 재가동에 따라 이제 이익의 상승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가 지금 시점에서 좀 더 강하게 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주가 성장을 뭐 안 한다거나 아니면 좀 붕괴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쪽이 앞서고 뭐 또 다른 시점에서는 성장주가 좀 앞서고 이런 이제 흐름으로 장세가 움직이는 걸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금융주 은행주가 움직인 거는 사실상 이제 금리 이상 발언 때문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어떤 장세 오늘 종목 변동 업종 변동 뭐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장 마감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는 1% 올라서 3178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뭐 코스닥 대비 이제 강하죠 코스닥이 조금 더 처참하게 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붐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결국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좀 많은 어떤 섹터군이기 때문에 금융주들도 이제 시총 상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보다 더 강한 흐름이 없고 상승용 목수가 724종목 하락 종목 수가 157종목으로 압도적인 어떤 상승용 목수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은 뚜렷한 어떤 강한 어떤 흐름 근데 성장주 위주로 갖고 있었다면 약간 좀 뭐 하락한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과는 좀 괴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되어질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0.29% 올라서 969포인트 일단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게 투자 심리 회복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또 이제 턴으로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매도의 어떤 영향권에서 지금 코스닥의 주요 바이오 2차전지 뭐 이런 종목권들이 좀 아직까지는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서서히 그런 것들이 물량이 소화되고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아마도 공매도의 어떤 흐름은 그냥 이제 뭐랄까 갑자기 이제 1년 만에 이제 재개되니까 나타났던 그런 발작적인 부분의 수급에서 점차 이제 자연스러워진 뭐 일상 같은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걸로 생각해요 그 전까지 조금 더 출렁이겠지만 결국은 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어떤 발작적인 수급에 의해서 막 기다렸다가 막 처참하게 막 공매도 치는 그런 수급들은 아마 되돌려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보다는 약한 흐름을 보이지만 또 어느 턴을 하는 시점부터는 아마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승 종목수가 한 두 배 가까이 많았죠 코스닥도 그래서 중소용주들 시총이 약 5천억 미만 정도 되는 그런 대표적인 게 텔라칩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장세였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요 코스피상에서는 천억 정도 팔았고 기관은 2천억 정도 순매수 했는데 조금 두드러진 거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1900억을 순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1900억을 코스닥에 순매도한 거는 코스닥 시장 규모상 좀 큰 규모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공매도에 좀 집중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수급인 것 같고 기관도 이제 따라서 좀 순매도하는 흐름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기관이 오늘 2천억을 순매수하는 이틀 연속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금융주 쪽으로 아마 순매수를 했을 건데 좀 이따가 이제 동시 순매수 기관은 여기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외 시장 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스닥은 약간 밀렸죠 0.3% 밀렸고 S&P랑 다운을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 섹터가 금융주와 함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슷한 업종별 흐름이었다 일본 증시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폭을 보이다가 오늘 1.8% 상승이니까 꽤나 이제 강한 흐름 노동절의 어떤 연휴 끝내고 나서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 장세였고요 홍콩 증시도 0.3% 올랐습니다 대만도 0.9% 오르면서 최근 납부인 거를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상해 종합 증시 0.16% 약세로 그냥 뭐 보압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랑 한국 증시는 뭐 비슷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업종별 흐름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고객 예수금이 77조 아마 이제 그 SKIT 그 부분이 작용된 수급이 아닐까 싶고요 뭐 60조 70조 왔다 갔다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쪽에서는 자금이 계속 유출되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펀드 자금은 나가고 직접 투자하는 흐름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들 따내서 그래서 이제 옐런 의장이 그 금리 인상 발언해가지고 아마 그 연준이 금리 인상 하진 않을 건데 시장 금리 상승을 좀 유도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진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은행주들이 좀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오늘도 대폭적으로 이제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 등시 여기 61선에 걸쳐 있는데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뭐 신고가 흐름을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필라데드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 아 지금 수급이 이쪽으로 확실히 좀 집중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올해는 이익의 어떤 증가폭 자체가 이런 어떤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좀 이제 높다 보니까 성장주가 성장 안 한다 실적이 뭐 실적 증가가 뭐 역성장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수급이 여기에 조금 더 붙는 것 같아요 SK노베이션이 850억 정도 순매수되면서 뭐 분리막 회사 이제 상장 그런 모멘텀이 뭐 이렇게 좀 작용되는 것 같고 정유 업종이잖아요 SK노베이션 원래 본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들이 또 여기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항공도 660억 정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4.7% 지금 다 상승이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 수급이 그냥 상승을 여기에 집중화 시킨 거죠 보시면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세적인 부분에서도 지수 대비 우호적인 흐름을 조금 이어나갈 걸로 보여지고요 포스코도 5% 올랐는데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 7.8% 올랐어요 동시 순매수 거의 600억 정도 호텔실라가 최근에 외국인 기관에 집중적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급이 이쪽으로 좀 집중되는 흐름 롯데케미칼도 이렇게 이건 조금 시세가 탄력적이지는 않는데 기업은행 6.6% 올랐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신한지주 4.4% 상승 그리고 최근에 현대글로비스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기관 내고인들이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SO1도 4% 상승하면서 경기 민감 섹터의 대표주죠 그리고 이제 HMM 같은 경우도 지금 300억 동시 순매수인데 11% 야 이거 10배 이상 올랐는데도 이렇게 계속 치네요 지금 이 기업이 이제 올해 실적 예상 실적 자체가 지금 1분기 자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영업이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보시면 12조죠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 전망 자체에 비해서 퍼 밸류 자체가 4배, 5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시세의 어떤 패턴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눌렸고 여기서 한번 오르면 그 부분이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 패턴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더 파동이 크게 나오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분할 매도하는 구간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쫙 다 외군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군들은 경기 민감 섹터로 그냥 채워져 있고요 그럼 이제 동시 순매도 종목은 뭔가 한번 볼게요 성장주죠 삼성전자, SK닉스, 카카오, 셀티론, LG전자 시총 상위 10종목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SJ 그렇죠 2천억, 천억, 900억, 700억,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삼성전기, 모비스 이런 것들 두샴, 푸어셀, 엔지소프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지금 성장주들이 외국기관의 동시 순매도 쪽이다 약간 포트의 비중 조절이라든지 리벨랜싱의 어떤 성격의 수급의 패턴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시 순매수 쪽 먼저 보면 최근에 성장주라고 읽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잘 없죠 안 보이죠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고 박셀바이오 같은 거 10% 올랐네요 그리고 솔브레인 반도체 쪽 좀 있기도 하고 삼성당 제약 같은 것도 좀 있기도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가 완전히 차지하던 흐름에서 조금은 비껴난 그런 흐름도 모드투어 이런 것들이 막 여행주가 들어있네요 아난티 경기 좀 회복되거나 좋아지면 개선되는 그런 거잖아요 아난티도 뭐 남의 아난티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요런 흐름이고 태광이라는 회사가 피팅 회사거든요 뭐 관이음새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뭐 플랜트라든지 조선 이런데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데 삼광엔티도 후유강팡 같은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이 순매수 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는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쪽에 조금 최근에 집중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동시 순매도 종목을 보면 바이오 쪽이 많죠 헬스케어, 엔지캠, 에스디팜, 셀티론 제약, 2차전지, LNF라든지 반도체 TCK, SF 반도체, MCNEXT, KMW, 셀리버리 동화기업 이런 것들 그래서 수급의 어떤 성격 자체가 상당히 좀 확연하게 오늘 완전히 색깔이 그냥 구분지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면요 지금 시점이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는 대표 지금 이 경기민감세트의 대장주는 HMM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 최저점 3월 23일 코로나가 직격탄을 날릴 때 지수 1400 갈 때 이때 최저가가 2120원이에요 2120원인데 지금 최고가 최근에 최고가가 4만 600원이죠 그러면 이게 20배입니다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퍼밀류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실적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선박 운임가격 상승 이런 쇼티지 문제로 그래서 이거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상승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한 수급들은 뭐랄까 장기성으로 붙은 수급은 아닐 겁니다 분명 그런 측면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매도를 하기 시작할 거고 지금부터는 이 종목은 매도의 관점에 접근을 하고 있어야지 이거를 신규 매수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들 이렇게 순매수한다고 같이 사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 노하우 경험상이고요 제 직관상 이런 것들은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이 꺾이면 이 종목이 꺾인다든지 천정권을 형성하면서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져끌 겁니다 미리 이제 향후의 시점에 대한 향후의 예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실적은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겠죠 계속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기관의 의견들은 팔아져끌 겁니다 그때는 이제 개인들이 사들이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이 대장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기민감 섹터의 대장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고점을 찍게 된다는 것 자체는 수급의 일부분이 이제 성장주 쪽으로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HMM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개적은 저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유통업종들을 많이 강조 드렸었는데 유통업종이 최근에 이제 보시면 뭐 기관들도 붙고 외국인도 붙고 뭐 보시면 실세계도 갑자기 막 여기서 슈팅같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서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익실현을 해나가는 그런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막 개인들도 이제 살려고 막 달려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부터가 이제 서서히 이제 경기민감 섹터의 종목건들이 막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시장의 색깔이 이쪽으로 확 틀어져가지고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나중에 뭐 한국인능도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막 군부를 지피고 그런 분위기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막 수급들 기관들도 이제 막 이런 것들에 이제 수급들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고 그럴 텐데 뭐 그러면서 시세가 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신규로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반대편에 있는 성장숙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뭘 볼까요 삼성 SDI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어 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시장의 색깔 자체도 이것들이 끝날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어떤 구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구간 시점에서 이익의 상습복 자체가 성장주보다 경기민감 섹터의 주요 종목군이 더 높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금리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 섹터 종목군들이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차일 실현 욕구가 생기는 측이 발생하면서 그런 물량이 나오니까 빠지고 그러면 나도 팔아야겠어 하면서 막 이런 어떤 시세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시장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져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쉬는 거죠 쉬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120일선이죠 120일선 부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기관 조정을 좀 보이면서 그래 지금은 HMM 비롯해 가지고 화학, 철강, 조선, 해운, 유통이라든지 이런 뭐 그래 경기민감 업종 너희들이 그냥 시장의 주인공 주목을 받아라 그럴 때도 있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인들이 이제 달라붙으면서 슈팅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고점권을 형성시키면서 고점에서 막 박스권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이제 저점을 다지고 다지고 하다가 이제 수급도 이제 이쪽으로 좀 어 이 정도면 이제 밸류도 좀 내려왔네 조정을 충분히 받았네 하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좀 낮아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개인 투자들이 막 저기 막 은행주 막 경기민감주 HMM 이런 데 관심을 가질 때 이런 데 또 이제 개인 자금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막 빠져나가면서 소외되고 그런 구간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화려함의 뒤앉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야 지금 막 그 조선 철강 화학 뭐 해운 막 날아가는 거 이제 야 그쪽으로 사야지 하면서 갈 때쯤 예 이것들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테마별 움직이는 것들 보면요 뭐 텔레칩스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개발해서 삼성전자 이제 위탁 시범 생산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황까지 졌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뭐 관련주들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을 강하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가 됐던 것 같고요 해운주들 HMM 11% 오르면서 펜오션 대안해운 이런 것들도 급등하는 흐름 근데 지금부터가 제가 볼 땐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신규로 매수하기보다는 가진 분들 그냥 정리하고 신규는 접근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철강 회사들 이런 것들 중소형주들까지 움직이네요 철강 중소형주 동일제강 뭐 한일철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상치고 막 움직이는 거는 거의 뭐 이제 끝물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 저는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철강 주요 종목들 뭐 세화베스틸 고려재강 이런 것들 지금 막 장때 양봉치고 이러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쳐야 이제 개인들이 막 뭐랄까 이제라도 이런 걸 사야겠다 하면서 달라붙는 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이런 것들은 또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면 뭐 한 2, 3년 동안 이제 뭐랄까 비자발적인 장투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꼭 두셔야 되고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은행 업종이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KB금융 뭐 기업은행 이런 것들 7에서 4, 5%씩 올랐고요 정유도 보시면 GS가 와 8%는 올랐네요 그래서 확연하게 이런 것들이 SOIL, SK이노베이션까지 정유단의 어떤 분위기로 이제 이노베이션도 3% 가까이 올랐다 보면 될 것 같아요 LPG 뭐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다 오른 거죠 비철금속도 이렇게 대창, 사마알미뉴 이런 것들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강관업체 그리고 오늘 뭐 금리 인상 발언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보험회사들도 올랐겠죠 이런 데들은 이제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또 수익성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한화손해보험 8% 오르고 생명보험, 한화생명 이런 것들 8%씩 오르는 흐름 손해보험사도 이렇게 올라졌고 건설기계, 페인트 뭐 이런 것들도 뭐 키맞추기 차원도 있죠 뭐 우리도 경기민감 업종 아니냐 페인트, 기계나 이런 것도 그래서 키맞추기 차원이지 이런 것들 개별개별 단의 이제 종목들을 분석해보면 또 이제 별로인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르르 분위기 할 때 그냥 막 잡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 저는 저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주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사이클상 이제 먹고 나온다는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전략상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 좋아지면 뭐 전선도 많이 깔리니까 공장만 들으면 거기 또 전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전선 기업들도 오르는 그래서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일부 종목들은 아 이제 좀 끝물의 어떤 흐름들이 중소형 철강수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시청 상위수들을 한번 좀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완전히 좀 괴리가 있죠 LG화학은 또 이제 경기 민감한 어떤 그런 사업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1.9% 상승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뭐 엄청 사요 보면 오늘도 이제 10만 주 이상을 사면서 프로그램 물량을 뛰어넘는 물량이니까 액티브하게 산다는 걸로 좀 볼 수 있고 네이버가 0.8% 빠지고 삼성바이오는 2.4% 상승을 했네요 셀트론과는 좀 다른 어떤 흐름인데 기관이 샀고 기관 중에서는 두루 샀네요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연기금 연기금이 뭐 만주씩 이렇게 사네요 80억 어쨌든 뭐 삼성바이오는 이렇게 좀 올랐고 카카오 이제 좀 보압 정도 그리고 현대차도 보압 SDI 1% 약세 셀트론 2.8% 약세로 마감됐고요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역시나 이제 공매도 자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붙었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셀트론의 공매도가 역시나 이제 23만조 거의 600억에 달하는 야 이 공매도를 완전히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퍼 붙는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좀 반영되는 건지 어쨌든 뭐 그들의 어떤 의중 자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셀트론이 공매도의 주요 타켓팅 1순위가 되고 있다는 거는 뭐 일단 수치적으로는 좀 명확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은 좋은 소식이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시각체로부터 조건부 허가 받아서 의료기관에 공급됐는데 경증 환자 대상으로 투여한 결과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다는 평가다 첫 투여 이후 이제 2633명 환자에게 투여하게 됐고요 450명 이상이 부산 의료원에서 이제 투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셀트로는 국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이 레키로나의 글로벌 공급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확정 소식은 아직 안 나고 있는 게 주가에 좀 부담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3월에 이제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정식품목 허가전 사용 권고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셀트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유럽 개별 국가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FDA를 비롯한 주요국 규제기관과도 레키로나 허가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셀트로는 레키로나가 주요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실험 효과가 이제 있었다는 걸 확인했었죠 이 결과 자체는 또 미국의 생물화학 및 생물물리연구소 저널인 BBRC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데이터들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이제 이런 공급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우호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일단 확정돼서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장의 어떤 불안심리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 타겟팅 되고 있는 부분도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조만간 확정이 돼서 나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셀트로니 오늘도 이제 시총 상위줄 중에서는 좀 약세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기아도 약간 마이너스 현대모비스도 약간 좀 마이너스 그리고 SK텔레콤 자체는 단기 수급은 사실 이제 자사주 소각 발표 때 아마 매도하는 측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기업가치에 상당한 호전이고 또 이제 지주회사 SK와 이제 합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불식시키는 그런 어떤 발표였기 때문에 기업가치 중장기 기업가치 상향에는 확실하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단기 수급은 여기서 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 수급은 더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외국인은 지속 사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투자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실 때 분할 이후에 분할 이후에 기업가치가 쪼개지면 더 높아질 거다 그런 부분에서 분할 이후에나 이제 매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LG전자도 오늘 2% 정도 밀렸는데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기관이 27만 줄 외국인이 32만 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본기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어쨌든 기업 어떤 가치 상향의 어떤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장기 어떤 기업가치 상향의 어떤 흐름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요 헬스케어가 제약과 함께 2% 정도 밀렸는데요 역시나 아마 이제 공매도 부분이 좀 많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제약은 한 2만 줄 정도 헬스케어는 7만 정도 그리고 셀티론 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어떤 수준이었던 것 같네요 카카오게임즈가 이것도 공매도가 좀 많았던 것 같네요 1% 약세 에코프로비엠이 1.4%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SK면 어디를 할지 반도 뒤쪽은 플러스 알테오젠이 1% 정도 빠졌고 공매도가 이제 여전히 붙어 있는 흐름이고 제넥신이 최근에 좀 조정이 좀 컸는데 공매도가 좀 붙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네요 LNF, 시젠이 최근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죠 역시나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에스티팜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밀려있는 흐름인 것 같고 실리콘 억스는 3.6% 강세로 되돌려졌네요 그리고 KMW가 1.5% 양세로 최근에 공매도 탁기시 됐죠 사실 예상된 실적이 좀 올해 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아마도 제대로 된 수주가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모처럼 그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군이 조금 이제 저점 확인을 했을까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인텔리안테크도 2% 상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5% 상승으로 여기 121선 탕 이렇게 지지받고 좀 턴을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도 여기서 보시면 121선을 깼다가 양봉으로 올리고 추세전환 같은 어떤 흐름으로 오늘도 3% 상승 이렇게 좀 됐고 제노커 신규상장주인데 이것도 이제 과도하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시총이 지금 1200억인데 이건 좀 과도했던 것 같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4.6% 상승하면서 조금 턴을 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세트랙 아이도 좀 많이 빠졌죠 여기서는 121선 부근에서 대부분 지금 지지력을 좀 보이는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한화 시스템 기관 수급 들어왔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수급이 그래도 좀 개성되는 추세인 것 같고 한화 에어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도 이제 5% 상승했는데 기관이 이제 순매수로 이렇게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추세전환의 어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한번 짚어볼게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은 좋은 것 같아요 실리콘 억스도 기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 테스는 조금 기관이 최근에 매도를 했네요 유진테크는 기관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PSK는 기관이 좀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원익 IPS도 기관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외국인은 좀 파네요 유니셈 같은 경우 기관이 오늘 9만 주나 샀네요 SK머트리얼즈 그리고 솔브레인도 수급이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TCK가 최근에 좀 많이 납법을 보였는데 이거 뭐 제가 볼 땐 다시 되돌려질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많이 끌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 정도 해서 반도체 쪽도 나쁘진 않는데 시장 흐름상 지금 성장 섹터보다는 경기 민감 섹터보다 더 분위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를 받는 그런 흐름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10% 낙폭과에 따른 어떤 수급들이 좀 들어온 것 같네요 투신 여기 보면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어찌됐든 낙폭과에 따른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낙폭을 본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확인을 하면 되돌려지는 흐름으로 코스닥 주춤한 것들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지수 차트를 좀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차트는 여기 좀 괜찮은 모습으로 좀 바뀐 것 같고 코스닥은 아직은 세게 올라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특히나 바이오가 좀 강이기 때문에 정거점 돌파를 만들어 준 건데 바이오가 보다 더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쭉 밀려버리죠 결국 코스닥은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가 여기 이제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면 재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우호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5G 섹터 같은 경우가 정말 제가 이제 짚었던 그런 섹터군 중에서 가장 뼈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횟수 복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쪽에 이제 수급이 좀 돌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 의견에 참고하셔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손실 상태라든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저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커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건 없어요 RFHIC 정도가 이제 전력 반도체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유상증제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제 짚어드렸던 거고 기업의 어떤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다양한 수급 주체들이 좀 인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좀 갖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5G의 어떤 흐름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RFHIC는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좀 반도체 모멘텀에 좀 의거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KMW 자체가 지금 결국은 그 5G 쪽에 이제 수주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악화를 가져오면서 공매도까지 붙으면서 최근에 굉장히 세게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거 정말 난감한데요 지금은 뭐 매도는 별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회복... 기대치는 낮춰야 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대치는 낮추되 반등 시에 이제 물량을 축소 내지는 조금 보수적인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재차 이제 여기 정고점을 정고점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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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을 돌파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올라올 때 물량을 축소 내지는 그런 전략 보수적인 전략을 좀 가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산 네트워크라든지 이노와이러스 이런 것들도 기대치는 낮춰야죠 근데 뭐 그래도 KMW보다는 그래도 이노와이러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에이스텍크 좀 처참하게 좀 많이 빠졌고 5G도 지금부터는 좀 과매도권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매도하는 건 시익은 없는 것 같고 하반기에 수주 회복, 실적 회복의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결국은 5G는 성장 섹터이기도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좀 피해를 받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상황이 회복될 때 개선될 때 이쪽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주라든지 투자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좋아질 흐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대부분 좀 데스밸리를 좀 지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는 실이 없다 하지만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드리는 게 최대한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은 이 정도 체크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옐런 재무장관 과거에 이제 연준 의장이었는데 옐런 재무장관의 이제 발언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SK증권에서 나온 건데 옐런 보고 놀란 것 같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낫다간 하라겠지만 채권 시장의 영향은 좀 미미했어요 아까도 이제 국제금리가 별 변동이 없었다는 거 옐런 재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기 위해서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금리 이슈의 어떤 시발점이었다 보는데요 대표적인 어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에 대한 발언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기술주 위주 성장주 위주의 어떤 차이시라는 어떤 빌미를 좀 제공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옐런 재무장관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권고가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2%당 빠지고 이제 뭐 아시아권 증시에 이런 영향권을 좀 주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전에 제가 멤버십 대상이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보다는 시장에 좀 알리는 그런 측면이 컸던 게 아니었을까 싶고요 시장금리 상승을 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굳이 이 시점에 비둘기파의 대표격인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에 대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 과도한 반응을 했다는 생각이다 연준의 긴축은 자산버블의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는 점에서 결국은 시장을 주도했던 최근의 이제 종목들에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고 지금처럼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던 2000년 그 IT 버블 시기 연준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나스닥은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금리 발언에는 조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이런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연준은 경제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긴축은 없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죠 오히려 이제 수익률 국성 통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서라도 상황을 용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준은 전혀 테이퍼링이나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일관되게 긴축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옐런의 발언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에 초점을 좀 둔 것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판단이다 경제 및 기업들의 실적 지표는 여전히 개선되는 모습은 계속해서 재확인되고 있다 조선과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실적 추정치 상영 조정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이 꺾인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말도 안 되고요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얘네들이 좀 가고 그 다음 시점에서 또 성장주가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 또는 코로나19로 이연된 수주 기대감으로 호텔레저, 철강, 에너지화학, 운송 등 경기민감 업종의 이익 추정치 상승폭은 더 크다 지금은 외생 변수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다 하반기를 생각한다면 조정을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감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좀 과도하게 칠 때 적절하게 나오고 아니면 물량을 축소하고 성장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데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톤터치 하면서 이게 치고 이런 것들이 또 조정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좀 제가 생각하는 건지 좀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종목단으로는 이 종목을 한번 체크해 드리고 싶어요 대한유화는 제가 작년부터 그 배터리 쪽하고 이제 유화 쪽에 이제 동시 겨포세를 가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기업이 이제 SKIT, SK이노베이션의 이제 분리막 자회사 이 회사 상장에 따라서 대한유화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분리막 소재거든요 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시장에서 평가를 좀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PPP 등 이제 순수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고부각, 고성장의 분리막용 이제 P, 필름 이것도 생산도 급격하게 이제 늘리고 있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용 P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죠 이건 이제 스마트 리포트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과거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분리막 세계 1위 회사 SKIT 분리막용 P 소재 이 부분에 1위 회사가 이제 이 대한유화라는 거죠 그래서 IPO 공모 시가총액이 7.5조 원인데 이거 뭐 10조 원은 넘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한유화의 이 분리막 P 가치가 조금 더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 되고요 두 회사는 분리막과 분리막 P 각 분야에서 글로벌 1위이며 동일한 시장 성장률과 유사한 초고마진률을 보유하고 있어 피어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SKIT가 좋은 평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대한유화도 비슷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소재의 경우 경쟁사 진입이 더 쉬울 수 있겠지만 현재 점유율과 경쟁사들의 증설계획을 참고 최소 2026년까지는 글로벌 1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대한유화의 분리막력 P 에비타는 755억 원으로 추정 SKIT 대비 30% 할인된 11.7배를 적용해서 사업부 가치를 8,800원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1만 원 제시를 했고요 NCC 업계 이쪽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격포제상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퍼 밸류는 8.5배 내년에 한 12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낙폭을 확 보였네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 보면 기관들이 이렇게 좀 차일 실현을 하면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기 영업이익도 865억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시총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뭐랄까 여전히 고밸류를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시총 수준이 크게 부담스럽다고 보이진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SKIT의 어떤 상장이 대한유화에도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관에 완전히 그냥 쌍거리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호텔실라인데요 상승은 그래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엄청난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안전지대라고 보여야 될까요? 결국 개선될 거고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어떤 경직성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목이 재밌어서 이제 사도 됩니다 1분기 매출액이 7200억 영업이익이 266억으로 흑자전환을 했어요 전년비 934억 원이 증가한 그래서 매출액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큰 폭으로 상여하면서 회복의 어떤 신호탄을 보여줬다 점점 개선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것 같고 결국 예상보다 빠른 그리고 강한 어떤 수익성 개선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상화는 결국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 되겠죠 항공업도 그렇고 올해는 당연히 대한항공도 마이너스고 순이익단으로는 정상화 기대되는 22년 기준 퍼가 26배 터너라운드 초입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은 좀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매출 확대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이렇게 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런 어떤 항공여행 면세업계 쪽에서 작년에 워낙 코로나로 직격상 받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발생했어요 지난해 인력 축소를 진행해서 고정비가 다소 축소됐다는 부분도 좀 우호적인 향후 이제 매출을 늘어날 때 비용이 과거보다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이익의 증가나 이런 것들의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런 부분을 따져서 아마도 기관과 외군들이 이렇게 수급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고요 제목이 뭐 이제 사도 됩니다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뭐 종목 여러 개 더 짚어보고 싶은데 네 어떤 뭐 시간 관계성 다음에 또 자세한 종목들 얘기 또 나누도록 하고요 하여튼 시장의 어떤 색깔이 뭐 지금 확연하게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안 간다는 개념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익의 어떤 상습폭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고요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철강이나 이런 일부 해운 쪽에서는 조금 과열에 치닫는 시세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는 차익시설을 해나가면서 낙복가들을 좀 보이거나 최근에 조금 많이 소외된 성장주 쪽으로 매수세를 비중을 다시 또 높이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 흐름은 뭐 좋고요 경제 상황도 좋고 여전한 어떤 강세장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떻게 포트를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되고요 계속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이 됐네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